전국 곧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. 한여름 프로 시원 러 K 직장인의 본격 여름날 차장님도 시원한 옷? 줄근길 꾸안꾸 나만의 여름 쿨비지 룩으로 시원하게 여름엔 부채지 손은 힘들지만 내 얼굴은 지켜주자 역시 자연풍 시원해 이건 몰랐지? 이렇게 큰 재빙기에 들어있는 얼음으로 나만의 여름 음료가 짜잔 마지막 여름 치트키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넥쿨러 올여름 무더위도 걱정 없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무더위도 있게 하는 올여름 쿨비지 아이템 석유공사에 올여름은 시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